마지막 50입니다. 에브리바디 유빵! 안녕하세요 유빨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유비가 준비한 먹방 슬라이스 치즈 50장 들어간 리얼 치즈 라면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치즈 또 성애자인데 한번 슬라이스 치즈 진짜 가득 넣고 먹으면 어떤 맛이 날지 되게 궁금했거든요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보도록 할게요. 기재됐다. 치즈 라면 우유식장 무슨 맛일까? 치즈라면 우유식장 무슨 맛일까? 난 단지 쌈풍기니까 우유도 챙겼어. 우유 이거 한 팩 더 넣을 거예요. 아 근데 물을 좀 적게 해야 돼요. 우유를 구울 거라서. 진짜 씨 무슨 맛일까? 야 내가 끓이면서도 진짜 감당이 안 되네. 심신약 노약자분들이랑 임산부들은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. 이제 부터 치즈를 투하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두 장. 세 장. 10장. 10장. 18장. 20장. 20. 20. 20. 29. 30. 30. 30. 30. 40. 40. 40. 마지막 50입니다. 50장. 한 장 비는데? 그런 의미에서 누락된 한 장을 찾아주신 분들은 댓글에 달아주시면 푸짐한 상품을 드릴 것 같냐? 끄럭끅! 짠! 치즈라면 한번 한번 흐져볼게요 치즈가 너무 많아서 안 풀리는데? 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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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서부터 쫙 좀 줄여볼게요 치즈 좀 더 넣어볼까? 있는 거 다 때려볼까? 10장 더 있는 것 같거든? 치즈 60장? 3 6 9 10 마지막에 치즈 10장 한번 더 넣어볼게요 오 냄새 좋다 정말 맛있는 냄새 나는데? 오 냄새 대박인데? 오 냄새 대박이다 점점 소독해진다 여러분 이거 맛있겠는데요? 10장 굿! 자 이거 사진 한 장 찍어놓고 과연 맛이 어떨지 와 씨 와 무슨 맛일까? 무슨 맛일까? 하샤 와 무슨 맛일까? 무슨 맛일까? 어 뜨거 음 김치 나 맛있게 먹는 법 생각났어 우리가 치즈를 하나 넣고 이걸로 싸먹어보자 야 이곳이 존맛댕인데? 음 너무 맛있다 와 와 와 나 이거 너무 맛있는데? 겁나 느끼한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잠깐만 어 슬슬 오는데? 어 잠깐만 오 쉿 오는데? 아 미쳤다 이거 아하하하 아 쩍소프트 느끼해진데요? 와 뭐랄까 되게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이랄까? 이게 점점 굳어가지고 와 미쳤다니까 오 추워 밥 널어볼게요 채닫지즈가 왜 점점 올라오는 거야 와 진짜 답이 없다 야 이거 완전 도전이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신노약자 임산부 일반인 청소년 아이 여러분 제발 따라하지 마세요 가자 자 이거 이따 치워 나 이거 보면 토할 것 같아 조화해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